사람은 사랑의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정말로 좋은 나날을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줄 수 있는 대상이 없다 그러면 삶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쫓아서 간다 그러면 사람은 사랑바라기입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로 우리의 마음도 가고 물질도 가고 우리의 몸도 가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이한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저 단순한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낮 12시가 되자 온 땅의 어둠이 뒤덮이더니 무려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리하고 크게 외치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었다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자 숨을 거두었다는 이야기는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옛날 성경에 보면 운명하셨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고 그렇게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주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막상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준다 목숨을 채워놓고 내가 그가 좋아하는 자동차를 한 대 사주는 것 그가 정말 필요한 아파트 한 채를 사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준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잊으면 안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그저 머리 속으로만 뱅뱅 돌고 뜨거운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사랑의 배반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모양으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중했던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배반을 당했다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만큼 나는 귀한 존재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수없는 화살을 쏠고 나를 대적하는 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나를 위해서 어느 정도 사랑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 할 곳이 많도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머릿속에 염두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 십자가와 부활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가서 비참하게 그렇게 채직질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에 제자들이 아 그때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다 저렇게 돌아가시더라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걸 되새기면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받을 충격이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가운데 보면 한 세 차례 정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게 되면 늘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고 그러다가 떠나게 되면 얼마나 마음에 저들이 걱정하겠는가 싶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놓고 내가 너희들 나 몰라라고 내가 그냥 나 혼자만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이 단어가 중요하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처소라는 말을 영어성경 가운데 보니까 맨션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부모가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자녀들이 결혼할 때 필요한 모든 돈들을 예비해놓고 또 집을 장만할 것도 예비해놓고 그렇게 다 미리 예비해놓아서 자녀들이 성장하고 그 나이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잖아요 그 이상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길게는 한 백여 년 정도 살다가 결국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될 건데 그곳에 가서 살게 될 처소를 예수님께서 예비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 로마서 8장 33,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님이거든요 그리에서도 예수이시니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강구한다 기도 간절히 구하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뭘 하시느냐 우리를 잊어버린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참 고마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루 일과를 마치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그래도 즐겁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날에 가서 우리가 그 할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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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